오늘 방송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리고 그 다음에 본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오늘도 많은 비중은 아니고 채태원 회장의 이혼소송과 관련된 또 sk그룹의 그런 경영권 또 sk그룹의 대응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시간 을 좀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채태원 회장 측은 기본적으로 35% 정도의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게 됐지만 현재 sk그룹의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지주회사가 대부분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7%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또 특수관계인을 다 포함하면 25% 정도 가까이 되지만 이제 상당히 인께 좀 취약한 지분 구조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상당히 빼아픈 부분이 있고 아마 이런 판결에 대해서 채태원 회장 측도 제대로 이렇게 예상 을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번복 하기가 아주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이제 그런 여론 환기라든지 반전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문정권 하에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제 또 통계조작 사례 정부 부채 전망에 관한 통계조작 사례가 또 발견이 됐네요. 이거는 그냥 범죄지 않습니까 범죄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하네요. 그러니까 조작이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모든 부분에 다 이렇게 암세포처럼 마치 퍼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겠는데 통계조작을 지시하는 사람이나 통계조작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나 간에 죄의식이라는 것이 그게 범죄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조작 무슨 뭐 통계조작 그 다음에 여론조작 필요하면 모든 것을 다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물론 어느 사회든지 간에 사회가 또 사회마다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갖고 있지만 참 이렇게 옳고 그름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냥 허물어져 버린 그런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참 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국 사회 진로 라든지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식이 하나도 없고 통계조작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선거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그런 소위 좌파진영들 좌파진영 사람들이 젊은 날부터 받았던 그런 사상적 세례 본인들의 정권 유지나 정권 탈취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 수단이나 도구는 합법화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내에 최대 여러분들 그런 노동조직에 해당하는 그런 조직들도 보면 그런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 숫자를 부풀려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성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범죄고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이 따라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허리멍텅한 사회가 되니까 문제 제기 차원에서 오늘 그 문제들을 보고 도요타 자동차가 이제 품질의 대명사처럼 불리지 않습니까 도요타 자동차가 지난해 연말에 이어 가지고 또 아마 그 테스트 검증과 관련된 그런 자료를 조작한 사건이 또 발생해 가지고 아마 일본이 벌컥 뒤집힌 모양인데 흥미로운 것은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도요타 그룹의 회장이 나서가 여러분들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참 이웃한 나라지만 이런 사과 문화 그리고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생성행 AI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방대한 대규모의 학습과 추론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그런 하드웨어에는 시스템 반도체로는 엔비디아가 설계해서 TSMC 대만 반도체 위탁 생산한 엔비디아의 GPU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공급한 HBM 고대 역풍 메모리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동안 좀 아차는 순간에 여러분들 기회를 놓쳐버린 삼성전자가 HBM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돌아가서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컴퓨텍스에 대만 타이페이스 열리는 컴퓨텍스에 참가한 엔비디아의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황이 삼성이 계속 테스트 중이니까 문제가 없다. 일부 언론 보도는 그렇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삼성에 대한 OK 사인을 준 내용들이 오늘 굉장히 IT 뉴스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네바다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연초에 열리는 CES나 그다음에 지금 대만에서 한참 아주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컴퓨텍스에 직접 참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각 언론사의 기자분들이 가서 취재 노트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컴퓨텍스나 CEX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기술 변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여러분들 대만 타이페이의 컴퓨텍스의 단연 톱 주제는 기존 PC에 대비되는 AI PC 전성시대를 예고하는 그런 부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이게 이제 결국은 기존의 PC를 한 번 대체하는 그런 큰 시장이 열리겠구나. 이 AI PC는 기존의 이제 PC의 두뇌에 해당하는 CPU에다가 AI 칩을 탑재해 가지고 그렇게 엔진이 바뀐 거죠. PC의 엔진이 바뀌는. 그래서 AI 작업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AI PC 전성 시대가 여러분 열리게 된 것을 오늘 새로운 트렌드 차원에서 오늘 한 번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에서는 세계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래픽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의 먹거리하고 관련된 반도체 시장의 현주소. 삼성전자가 아주 큰 회사네요.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반도체 탑10 가운데서 한 2, 3위권 정확하게 하면 3위권에 속하는 그런 큰 회사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마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마 상장이 되어 있었으면 지금보다도 거의 한 2배 이상 정도의 시장가치를 인정받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